코인 세력의 대표가 제시한 예언처럼 비트코인이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 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 폭발적인 강세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에 비트코인이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이 발생한 이유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연준이 그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생겼고 그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코인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 강세가 발생하리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한 덕분인지 비트코인하고 접점을 지닌 코인들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비트코인 레이어트 프로젝트의 대표 코인 중 하나인 스택스가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단기 급등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을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물가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코인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통해 지금 전반적인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호재가 하나라도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강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코인 관련 주식에 투자한 대형 투자기관의 대표가 얼마 전에 제시한 비트코인 급등 예언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대형 투자사이자 핵심 비트코인 ETF 운용사 중 한 곳인 아크인베스트의 CEO이면서 돈나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캐시우드죠 캐시우드는 지난달 29일부터 개최된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행사인 컨센서스에 참석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캐시우드는 얼마 전에 승인된 비트코인 ETF에 수많은 금융사가 투자한다는 점을 토대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얼마 뒤에는 전세계 통화의 3%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전세계 통화량은 올해 1분기 기준 대략 11경원이라고 하니 여기에 3%면 3280조원이며 비트코인 시총이 그 수준으로 많아지게 되면 코인 가격이 지금으로부터 80% 올라야죠 한마디로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의 단기 목표가를 현재 가격의 80% 오른 1억 7천만원이라고 제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 ETF가 올해 초에 출시되었을 때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ETF에 40억 달러가 유입되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기관 자본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5%만 비트코인에 할당되어도 수학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의 20배가 넘는 2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캐시우드의 전망이 공유되고 한 달 만에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자본이 40억 달러를 돌파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원 늘어나서 7천만원대를 돌파했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자본이 비트코인 ETF에 유입되면서 강세가 지속되었고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캐시우드의 전망이 공유된 이후 두 달 만에 1억 원을 돌파하면서 7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신고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말고도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250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2015년에 400개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캐시우드가 매수한 비트코인 400개는 현재 가치로 383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되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코인 시장이 루나코인 폭락 사태하고 FTX 거래소 파산으로 크게 하락했던 2022년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에 근접했으며 비트코인의 추세가 반전되어 1억 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현재 26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과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이자 나스닥의 처음으로 상장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다른 전문가하고 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이 천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영화 빅슈트의 모티브가 된 주인공인 전문 투자가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캐시우드의 낙관론을 비판하고 나섰죠 게다가 언론조차 캐시우드 반대로 투자했다면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캐시우드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후 최근 비트코인 ETF 호재를 바탕으로 1억 원을 돌파하면서 200% 넘게 상승했으며 코인베이스 주가도 캐시우드가 매수했다는 기사가 나온 뒤로 최근 고점까지 800%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캐시우드의 관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캐시우드는 코인 시장의 다양한 메타하고 코인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고 그 관점이 실현된 사례가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으로 솔라나가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지난 하반기에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라면서 극찬을 남긴 적이 있으며 110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비트코인 ETF도 운영 중인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바네크도 캐시우드의 전망이 나왔던 시점에 솔라나의 최대 목표가를 당시 가격의 100배인 434만 원으로 설정하면서 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했죠 그리고 솔라나의 가격은 캐시우드가 극찬을 남긴 시점부터 최근 고점까지 300% 급등했습니다 또한 캐시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행사인 컨센서스에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솔라나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기관하고 전문가들도 캐시우드의 관점하고 동일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죠 예를 들어 대형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매트릭스포트의 공동 창업자 다니엘 얀도 캐시우드처럼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으며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시어스가 최근에 밝힌 자료를 바탕으로 솔라나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보니 여러 외신에서도 솔라나의 ETF 출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종합금융기업 블룸버그에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는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최근 암호화폐 지지 행보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솔라나 ETF도 출시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2,100조 원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인 미국 월가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도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바탕으로 솔라나 ETF가 승인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달 9일부터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본인의 대선 후원금을 암호화폐로도 받기 시작한 데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코인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바로 오늘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비트코인 채굴 관련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 업체이자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라울프의 주가가 바로 어제 트럼프의 비트코인 채굴 발언 직후 몇 시간 만에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지가 주목받으면서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트럼프의 가격도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코인의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기 시작한 지난달 9일부터 급등하더니 최근 고점까지 340% 오르면서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저점으로부터 33만 배에 달하는 수준의 가격이었고 만약 저점에서 트럼프 코인을 단돈 만원이라도 구매했던 사람이라면 세계의 500대밖에 없으며 가격이 32억 원에 달하는 명품 자동차 브랜드 부가티의 슈퍼카인 실온을 구매하고도 1억 원이 남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암호화폐 지지 행보를 보인 뒤에 하버드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미국 정치인사 선호도 표를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많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 다음 자리에는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현직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공직에서 일하지도 않고 대선 후보도 아닌데 현직 미국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특히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계코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국가로 미국에 올라서면서 미국인들이 코인에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드디어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라고 말씀드린 코인베이스와 논의하여 대선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는 것을 허용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보를 계기로 조 바이든도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사실상 앞으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앞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를 가정하면서 제시된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통해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이자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가 지금까지 제시한 다양한 예측이 현실로 다가온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고 이더리움 ETF를 시작으로 알트코인 ETF 출시와 강세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다 대선 결과하고 무관하게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지원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엄청난 강세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며칠 전 중국 최대의 국영은행인 중국 공상은행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금하고 석유에 비유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어제는 중국의 1인자인 시진핑 주석이 콤플럭스의 수석 과학자인 앤드류 야호에게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소식하고 관련하여 콤플럭스는 얼마 전인 4월 1일자로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일대일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죠 이처럼 중국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덕분인지 콤플럭스의 가격은 시진핑 주석이 콤플럭스의 수석 과학자에게 찬사를 보내고 몇 시간 만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콩의 뒤를 이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마카오 정부도 그동안 금지하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단순히 마카오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도 코인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코인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전만 해도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90%는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법적으로 코인 거래가 금지되었는데도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한마디로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만약 중국 정부가 코인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거대 자본이 코인 시장에 몰리면서 폭발적인 강세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향후에 코인 시장이 강세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이 바로 전체 코인 생태계에 대장인 비트코인과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스택스처럼 비트코인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비트코인 관련 코인들이라는 것인데요 마침 이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밀접한 연관을 지닌 동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 자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바탕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코인은 최근에 개발 방향을 비트코인 레이어트로 전환한 비트코인 관련 코인이며 비트코인처럼 채굴 코인이라는 점에서 반감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의미하며 이는 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1년 이상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4월 20일에 반감기가 지나며 얼마 뒤에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점을 지닌 전문가하고 기관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해당 코인도 반감기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 코인은 중국인 개발자들이 중국 본도에서 창시한 코인이며 중국 최초의 민간은행인 초상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홍콩에서 가장 거대한 암호화폐 투자사 중 하나인 해시키 캐피털이라든지 중국계 대형 코인 거래소이자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이 실질적인 수장으로 있다고 알려진 후오비도 이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상당한 위상을 지닌 대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부서에서도 해당 코인에 투자했는데요 마침 이 대기업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지하고 찬사를 보냈을 정도로 유명하죠 게다가 해당 코인은 중국 정부가 운영 중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고 말씀드린 콤플럭스와 유사하다는 부분을 토대로 앞으로 중국에서 코인 거래가 허용되면 중국의 거대 자본이 가장 먼저 몰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코인으로 콤플럭스와 함께 이번 영상의 핵심인 이 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밀접한 연관을 지녔으면서 중국 투자자들의 시선도 사로잡을 만한 특징도 있으니 이 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테니 지체 없이 바로 이 코인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관심을 바탕으로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등장하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와 함께 중국의 코인 거래 허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중국 정부와 기관하고도 접점을 지녔기에 비트코인의 상승에다가 중국 자본의 투자로 단기 폭등할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보스 네트워크의 CKB 코인인데요 CKB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최근 비트코인 레이어트로 개발 방향을 전환하면서 비트코인과 CKB의 네트워크를 잇는 BTCKB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CKB는 비트코인처럼 채굴 코인이기 때문에 반감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코인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CKB는 비트코인처럼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1년 넘게 신고점을 경신하는 상승낼리를 보여주었던 점을 바탕으로 CKB 역시 반감기가 지나면서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해서 CKB 코인은 CEO부터 사업 총괄자까지 핵심 임원 4명이 전부 중국인이며 본사 위치도 중국 본토인 항저우인 것으로 나와있는 중국 태생의 코인인데요 중국 최초의 민간은행인 중국 초상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산형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는 중인데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이 실질적인 수장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계 대형 코인 거래소 호업이라든지 홍콩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사 중 한 곳인 해시키 캐피털에 투자를 받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CKB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자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완샹그룹의 투자도 받았는데요 완샹그룹은 시진핑 주석이 항상 시대의 흐름을 주도했다면서 직접 찬사를 보낸 기업이며 중국 최초로 블록체인 연구와 투자를 담당한 완샹블록체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샹블록체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코인이 출시된 프로젝트 중에는 유일하게 CKB만 투자했다고 되어 있죠 게다가 CKB는 현재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에 소속된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CKB가 중국의 대표기업은 물론 중국 정부도 지지하는 코인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특징에 따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때 비트코인 레이어트 프로젝트로 전환 중인 CKB 코인에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고 중국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거대자본이 CKB에 투자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CKB 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CKB 코인은 바이낸스와 비트겟은 물론 우리나라의 빗섬에도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은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최상위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대부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50% 최대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6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천만원이며 2등은 500만원, 3등부터 8등까지는 100만원이고 대회가 종료된 이후 수익률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금이 지급되죠 여기서 대회 참가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도지파 추천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간밤에 몇 가지 이유만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여준 것처럼 현재 코인 시장은 하나의 호재만 나와도 바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국영은행인 ICBC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극찬하면서 중국 정부의 코인 수용 가능성까지 제시되었으니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가 언제든지 등장하여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코인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 메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메타를 대표하는 코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둔다면 앞으로 다가올 강세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새로운 주제와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코인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지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